첫째,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믿게 보면 모든 것이 잡쳐갔고, 곧게 보면 곧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이리로다. 털려고 들면 문제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우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살면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 불량 없게 하려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든 사람의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사나운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린다.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얼코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심에 맞는 것이다. 둘째,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속내지 마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지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도 모르는 새 비범해진 이유는, 지금부터 말할 소소한 노력이 깃든 평범함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10일 동안의 근심을 논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속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료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잘 알수록 어른이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눕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이 깊은 자는 남의 말을 조심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에 아름다워진다. 넷째, 항상 겸손하고 일이 일비하지 마라.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원에 끝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신, 유쾌함,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비움 등이,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비웃지 않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회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시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인 상황에, 묶인 채,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군자는,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틀린,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참을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가 굳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알아보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작은 복을 나누면, 큰 복을 이룰 수 없고, 작은 행복을 버리면, 큰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을 한 번 이루면, 개진 복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 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비봉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사인 결과물이다. 영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일생을 돌아보며, 노력했던 소소한 과정이 쌓인,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점을 혼동하지 말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하, 대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존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리려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섞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 첫째, 자기 자신을 다스려라. 믿게 보면, 모든 것이 잡쳐갔고, 곧게 보면, 곧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대를 꽃으로 볼 일이로다. 털려고 들면, 문제없는 이 없고, 덮으려고 들면, 못 덮을 허우물이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은, 흔히,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길 원하지만, 정작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듣기보다, 자기 말하기 바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점차 가까운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예의는, 나를 대하듯, 남을 대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존경은 돌려받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고차원적인 것이다. 비겁함을 인정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지만, 시대가, 나를 휘감고, 내가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살면서,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비겁함을 인정하고, 그것과, 화해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것이며,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이고, 이가 시린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 불량 없게 하려함이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가지 말라는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은, 멀리 있어도, 나이든 사람의 것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조물주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빡거리는 것은, 사나운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고, 지나온 세월을, 다 기억하면, 아마도, 머리가 핑하고, 돌아버린다.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것이다. 사람의 욕망이나 감정은, 얼코 그름을 따질 수 없다.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목적으로 쓴다면, 바르지 못한 것이다. 당연히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분노해야 할 것에, 분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보심에 맞는 것이다. 둘째, 말을 조심하고, 갑자기 성매지 마라.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어지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 내세우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다. 본인도 모르는 새, 비범해진 이유는, 지금부터 말할, 소소한 노력이 깃든, 평범함이 쌓여왔기 때문이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온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십일 동안의, 근심을, 논할 수 있다. 귀가, 얇은 자는, 그 입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귀가, 두꺼운 자는, 그 입 또한, 바위처럼, 무거운 법이다. 한마디 말을 듣고, 곧바로 기뻐하거나, 성내지 말라. 많은 말을 듣더라도, 가려서, 들어야 한다. 한쪽 말만 들으면, 친한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고, 짧은 말에도, 함정이 있을 수 있다. 들은 것을 전부, 말해버리면, 평생토록,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덕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들을만한, 말을 하지만, 말이, 번지르르 하다고, 곧 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과, 행동이 사료 깊지 못하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른다. 아무리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속 깊은 충고도, 살펴서 해라.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힌다. 근거 없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실없이 칭찬하면, 그 말은, 무게를 잃게 된다. 말을, 조심해서 하라. 감정을 분리해, 다스려라.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아니다. 이걸 잘 알수록, 어른이다. 감정대로, 내뱉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나, 이것은, 잠깐의, 후련함만 있을 뿐, 만족 없는, 눕에 들어가는, 미련한 짓이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이 깊은 자는, 남의 말을, 조심하리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에, 아름다워진다. 넷째, 항상 겸손하고, 이리일비하지 마라.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고, 일찍 피는 꽃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진리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 한 시각도, 멈추지 않는 것이니, 이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난 때문에, 청원에, 그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소견이, 좁은 사람은, 오늘 당장, 마음먹은,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바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다음날,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면, 바로, 표정이 밝아져, 모든, 근신, 유쾌함, 슬픔, 기쁨, 감격, 분노, 애정, 비움 등이, 감정이,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러나, 달관의 경지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비웃지 않겠는가, 지혜로운 사람은, 회복의 조짐을, 미리 헤아리기에, 눈앞의 시비에, 연연하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은, 노인 상황에, 묶인 채, 웃고 울고를 반복한다. 군자는, 먼 곳을 가려면, 반드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고, 높은 곳에 오르려면, 반드시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틀린, 그런 이치는 없다. 무조건 좋은 것도 없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 참을성이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의지가 굳어야, 성공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나마, 나아졌는지, 살펴봐라. 남이, 알아보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작은 복을 나누면, 큰 복을 이룰 수 없고, 작은 행복을 버리면, 큰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사람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믿음을 한 번 이루면, 개진 복이 된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미천한 처지의 말만, 그럴 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본다. 비봉함은, 무수한 평범함이, 사인 결과물이다. 영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일생을 돌아보며, 노력했던, 소소한 과정이 쌓인, 끝에 태어나는 것이다.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라. 칭찬과 점을, 혼동하지 말라.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편을 갈라, 말하지 말며, 부한, 대동하지도 말라. 그래야,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 미래를 내다보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보존해라.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기 마련이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리려라.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라. 절대로 중도해,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겠다는, 각오로, 임해라. 작고, 사소한, 일상에, 애정을 쏟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루는, 기반이 된다. 세상의, 가장 어려운 일도, 그 시작은, 미세하다. 하고자 하는 일이, 작아 보인다 하여, 보잘 것 없다고, 여겨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흔히 타고난 것이나, 주어진 환경에, 탓을 돌리지만, 사람은, 습관의 노예임을, 기억해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든다.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인생이 된다.